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자들이 하루 100만 명까지 넘어서며 주변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럼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개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도 지역 보건 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밀접 접촉자에게는 알려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집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경우 학교에는 알려야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했어도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경우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5일간의 격리를 끝낸 후에는 5일간 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부스터샷을 맞았거나 1, 2차 접종은 했으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접 접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인데 그에 비해 격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격리 기간이 길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체들이 많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CDC는 격리 해제 전 음성 검사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강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하루 검사할 수 있는 건수는 75만 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확진자가 하루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자가진단기까지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음성 검사를 요구했다가는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CDC는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는 전문적인 의료 도움 없이 집에서 회복할 수 있다며 물을 많이 마시고 필요한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하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고 병원에 갈 경우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은 피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애완동물이 같이 살 경우에는 개인 방에만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